성년이 된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살 성년을 맞이한 여러분께 하이힐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살이 되면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다 사연을 남겨주십시오 사연이 채택된 분에게는 아주 놀라운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영화 하이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초에 개봉하는 영화 하이힐 많이 사랑해주세요 온몸에 오바로 구자국이 심란하게 있는데 상한 곳이 하나도 없어서 그쪽에서 600만물 사나이가 그런다고 너 나 알지